아니, 저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팬 여름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 함성들이 커진 거 보니까 정말 이 친구들이 열심히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, 그럼요 대한민국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드리는 거 아니겠지요? 네, 그럼요 자,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곡 그리고 이렇게 많은 우리 향수콜이지만 우리 독점포체 들어봤고 한 곡도 부탁드릴게요 어떤 곡을 드릴까요? 그럼 다음 곡은 지금 트렌딩곡 2층에서 한 곡이 있나요? 나는 회원님 부르고요 네,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사진 친구들이 많이 발탁이 됐으니까 롯데월드에서 이렇게 불러주면 많이 자주 좀 찾아와주세요 네,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, 여러분들 큰 박수 한 번으로 한 곡도 잘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!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